저같이 뭐 초심자들이 만약에 이정도 세팅을 한다. 2대 기본 세팅을 한다. 굳이 이렇게 긴거 안하셔도 되고요. 360 정도면 돼요. 새걸로 하실려면 한 2라고 해서 새걸로 한 15만원 한 세트에. 15만원 정도요? 네. 360 정도만 돼도 장원 합실때 한 18만원 하는거 하시면. 와 멀리 던지셨네요. 오 장원다. 오우. 오우. 아이고 아이고. SG court. 배uk. 이야. 어이고. 아....오늘. 좀 짰구나. 이야. 이야아. 우우. 우우. 이야아.